헤로야, 우리 새 학기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힘차게 한번 달려보자. 우리 함께 달려볼까? 그래, 달리기 하면 거북이지. 얼마 전에 토끼도 이겼잖아. 당연하지. 우리 달려보자. 좋아. 달려보자. 파워라. 아, 힘들어. 수고했어, 토로야. 저도 수고했어, 헤로야. 아니, 아니지. 4월에 입학하는 동생들, 입사하는 친구들. 다시 도전하는 오빠들. 다이어트 시작한 언니들.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어려움과 두려움 다 날려버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리기로 약속해요. 저희도 골드바튼을 향해서 열심히 달릴게요. 더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우리 함께하고 서로 응원하기로 해요. 헤로야, 우리 구호 한번 외칠까? 그래, 그래, 가자. 우리 모두 2020년도 파이팅!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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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